왜 이렇게 늦으셨어요? 또 술 드셨죠? 미안. 내가 나이가 들었는지 오래가네. 그날 나한테는 왜 전화한 거야? 내가? 내가 오 대표한테 전화를 했었어? 또 기억 못하는 거야? 미안해. 내가 요새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어서.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 되겠다.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. 그 정도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데? 방금 오 대표한테 얘기 들었어. 미안해. 내가 그날 술이 너무 과했나 봐.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다. 집에는 잘 들어간 거야? 응. 어찌어찌해서 무사히 들어갔다. 아니, 근데 그날 우리 집은 왜 온 거야? 내가? 내가 너네 집에 갔었어?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졸고 있었잖아. 기억 안 나? 아니, 내가 왜 그랬지? 아, 진짜 조심해. 그러다 큰일 나. 어, 그럴게. 아무튼 미안했어.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서. 아, 어쨌든 집에 잘 들어갔다니까 너무 다행이다. 조심해라, 진짜. 끊어. 어, 그래. 내가 하루네 집에 갔었어? 하... 내가 미쳤지. 아니, 거기가 어디라고. 하... 그렇게 술에 취했는데 우리 집에는 어떻게 온 거야? 설마 아직도... 하... 저도. 그냥 먹고 살게. 다시 한 벗기전. 왔어.